사진 찍어야겠는데? 사진 찍어야겠는데? 우리 홈파티, Are you ready? 나는 저거 빨리 열고 싶어 뭐? 저거! 저기 내 이름이 써있단 말이야 내년 12월 1일 때부터 했잖아 근데 이번에 안 했다 그래서 저 이거 맞아 목걸이 사주잖아 응 항상 매년마다 케이크 같은 거 하나 사서 먹고 마니또 같은 거는 많이 하고 하나, 둘, 셋 마니또 선물 사러 갈까? 마니또 노ность 요거 바다 이. 바다 이 닦을 때 3분 동안 닦으라고 이거는 날 위해 사겠어 여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곳이네 아 나 모래시계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거 사야지 트래블 파우치 호마야 이거 사줄게 다들 기계까지 남더라도 나는 잘 살 거야 우와 이거 이쁘다 우와 이것도 귀엽다 우와 이거 진짜 장이다 이걸 사줄 수는 없잖아 다시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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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저기 혹시 이거 얼마예요? 그리고 쎄 거 있어요? 여기서 샀나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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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방에 진짜 귀여운 거 봐가지고 진짜 갖고 싶어 했었어요 어딨지? 제가 여기서 샀어요 없어요? 이렇게 바뀌면서 브랜드가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아 진짜요? 어떻게 하지? 멘붕 어떻게 하지? 멘붕 모르겠어요 인테리어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나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해 힘들어 힘들어 하늘이시여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왜 이해해 이렇게 큰일이다 큰일이야 여기 아 위층도 있구나 위층도 가볼래 한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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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cui 가서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 어려워, 애들은 다 샀어요? 다른 거 보자, 다른 거 보자 난 이미 끝났어 저는 쇼핑할 때 평생 걸리거든요 저 이렇게 막 쉽게 못 사요, 이런 거 잘 선물부터? 선물부터 팔고? 하나씩 갖고 오라고 왜냐면 선물을 보면 전혀 모를 거 아니야 누가 좋은데? 선물을 보고 누군지 추측을 하고? 어? 무거운데? 벌써 기분이 좋은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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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?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 아니, 이거 펜이예요 아, 진짜? 이쁘다, 이쁘다 오늘이랑 잘 어울리는데? 대박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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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 뭐야? 입어볼게 나도 더르르 부드러워요? 더르르 더르르 갖고 싶어 이거 진짜 안 좋아 잘 어울린다, 어때? 너무 갈대 인간이야, 오늘 어울려, 엄청 잘 어울려 어, 이 알팬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뭔가 이런 거 온 거 같아, 오늘 진짜 미식 같아 너무 귀무인 같아 너무 귀무인 같아 너무 귀무인 같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, 어떡해 아,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누가 줬는지 맞추면 돼? 어디? 나 라리사! 나 라리사! 나 라리사, 라리사 내 마니또야, 100% 아니 언니가 되게 보들보들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언니가 되게 보들보들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언니가 좋아하는 게 부드러운 거, 막, 털 귀여운 건가, 되게 모찌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혹시 얼마예요? 나 이거 너무 좋아, 많이 써, 너무 좋다 뭐지? 어? 뭐야, 뭐야?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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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근데 우리 커플이야 나는 뭐야?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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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스야? 야! 너리사 티 좋아하잖아 진짜 좋아해요 뭐야? 뭐야? 대박이야? 어? What is this? 너, 너 엘리스였어? 티 먹엉, 두 번 먹엉 그래서 티팩을 이렇게 주고 되게 거듭쫓게 마이의 아이고, 갖고 싶어. 아무도 안 봐. 뭘 본니, 뭐 사달래요? 이제 누구야, 채용이? 긴장되는 이 순이인가요? 지순이. 이거 뭐예요? 무슨 도토리야. 솔직히 내가 침멍이면 이게 제일 좋지. 맨날 목걸이랑 귀걸이 다 잃어버리는데. 이건 뭐야? 와인이야? 대박! 이거 불 켜져요? 아, 이거 뭐야? 대박! 아, 나 이거 봤어. 저도 봤어. 저도 봤어. 뭐가 있을까? 언니, 언니. 언니가 제일 많이 또 해요? 아니. 이게 나, 이게 나. 왜? 저한테 사줄게요? 뭐가 나? 어, 저는 이거. 이거? 응. 이것도 한 번 하고. 바로 이거야. 다람쥐, 다람쥐, 책람쥐한테는 도토리가 최고지. 아니.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일단은 한 번 볼게. 응. 증거물 1. 왜 생각해? 뭐예요? 리액션들이 아주 크구만. 우와, 우와, 우와. 반지? 라리사 왜 이렇게 리액션이 커? 너무 예뻐서 그래. 반지. 왜 이렇게 자세히 알지? 아니, 그게 그 색깔이여서. 코난.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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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는데? 너무 마음에 드는데? 뷰티 간 거 같네. 뷰티 아니고 액세서리 간 거 아니에요? 액세서리 간 거 같네요. 그런데. 뷰티 간 건데, 반지 이 말을. 개월이 비상 불안 해왔다. continuous 모습이 됐어. 옷인데? 옷인데? 언니의 편리함을 생각한 사람이 확실해.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 네버 마인. 네버 마인. 언니 진짜 잘 입을 거 같아요, 근데. 뭐여? 나는 이거. 리사. 나는 이거 리사 같아 제가 이거 사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요란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건가요? 보라색 귀엽죠? 그러면 이거 둘게 둘게요? 네 결론적으로 나만 맞춘 거야 아니 난 천천히 미리 맞추면 나 알 수 있었어 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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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